구두새와 이묵이 옛날 어느 마을에 아주 인색한 부자 영감이 살았습니다. 어찌나 인색한지 남은 물론 가족에게도 야박하게 굴었고 심지어는 먹는 것도 하루 두 끼로 줄일 정도였어요. 이 부자 영감은 광의 열쇠도 늘 자기가 차고 다녔습니다.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광 근처에서 얼쩡거리면 길길이 뛰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아들딸은 물론 아내조차 자기 집 광안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영감은 태어나서 한 번도 남을 도와준 일이 없었어요. 이웃 사람이 공경의 처에 밥을 굶어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며칠 전에는 이웃의 가난한 안악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안악은 어찌나 가난한지 미역국을 끓여먹을 수도 없었고 쌀 또한 떨어져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사정을 알게 된 영감의 아내가 최근 한 마음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웃 여자가 아이를 낳았는데 먹을 게 없어 가난아이와 함께 굶고 있답니다. 남편은 멀리 장사를 가 있는데 오려면 아직 멀었다는군요. 영감이 조금만 도와주면 내가 애를 낳으라고 했어? 내가 왜 그 여자를 도와줘? 영감이 길길이 뛰자 아내는 이내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이에 마을 사람들은 하나같이 부자 영감을 손가락질했습니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구두새야 저런 영감은 분명 천벌을 받을 게지. 그러나 마을 사람들이 아무리 욕을 해도 영감은 더 많은 재산을 모아갔고 더욱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자 영감은 볼일이 있어 며칠 동안 한양에 가게 되었습니다. 영감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를 어쩐다지? 광열쇠를 가져갈 수도 없고 하는 수 없지 아내에게 맡기고 단단히 주의를 쓰는 수밖에 이렇게 생각한 영감은 아내를 불러 말했습니다. 부인, 이 열쇠를 단단히 보관하시오. 그리고 양식은 꼭 필요한 만큼만 꺼내 먹을 것이며 절대 쌀 한 톨도 흘리지 않도록 주의하시오. 알겠소? 예, 염려 마시고 한양에나 잘 다녀오세요. 아내는 열쇠를 건네받고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영감은 곧 길을 떠났어요. 영감이 언덕 너머로 사라지는 것을 보고 아내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내는 구두새인 남편과 달리 인정 많고 착한 여자였어요. 남편이 주고 간 광 열쇠를 물걸음이 바라보던 아내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세상에 태어나 남에게 인정 한 번 베풀지 못하고 손가락질만 받았으면서 어찌 계속 저러는가 내가 영감에게 맞아 죽는 일이 있더라도 이번 기회에 마을 사람들에게 인정을 베풀어 그동안 영감이 쌓은 죄를 조금이나마 씻어보자. 이렇게 생각한 아내는 당장 광으로 달려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커다란 광에는 별의별 물건이 가득했어요. 쌀과 곡식이 수백감 하나 쌓여있었고 그 밖에도 금, 은과, 빛, 쥐, 진주 등이 가득 담긴 보석상자와 비단상자가 산터미처럼 쌓여있었습니다. 아내는 먼저 사람을 시켜 이웃집 산모에게 미역과 쌀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려운 집에도 쌀과 옷을 보내주고 수를 빚고 음식을 장만하여 마을 사람들을 위해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인색한 부잣집에서 갑자기 잔치를 벌이자 마을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몰려들었습니다. 한편 한양으로 떠난 부자 영감은 그날 저녁 무렵 한강 나루터에 도달했습니다. 영감은 작은 나루배에 올라탔어요. 영감이 올라타자 사공은 천천히 노를 저었습니다. 배는 스르르 움직이며 강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배가 강한 가운데에 이르렀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느닷없이 강이 보글보글 끓더니 어느 순간 강물이 둘로 쪄 갈라졌어요. 그리고 그 갈라진 강물에서 무시무시한 이무기 한 마리가 고개를 번쩍 지켜들었습니다. 영감과 사공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사공은 너무 놀란 나머지 바로 실신하여 배바닥에 나동그라졌습니다. 혼자 남은 영감은 겁에 질려 부들부들 떨었지요. 그때 신기하게도 이무기가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놈 듣거라 나는 이 한강에서 천 년이나 산 이무기다. 지난 999년 동안 이 땅에서 가장 못된 놈을 하나씩 잡아먹었지. 이제 곧 너만 잡아먹으면 천명을 채우게 된다. 천명을 채우면 나는 여의주를 얻어 용으로 변해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이무기의 말에 영감은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외쳤습니다. 이무기님 저는 나쁜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뭐라고 이런 못된 놈 그동안 굶어 죽어가는 이웃에게도 쌀 한 토를 나눠준 적이 없는 놈이 뭐가 어쩌고 어째 영감은 이무기가 자신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이무기님 살려주십시오 앞으로는 남에게 베풀며 살겠습니다. 이제 너만 잡아먹으면 용이 되어 승천할 수 있는데 용서해줄 것 같으냐 영감은 머리를 조아린 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런데 영감을 잡아먹으려던 이무기가 갑자기 고개를 높이 쳐들더니 어느 곳에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이무기가 깜짝 놀라며 탄식했어요. 틀렸구나 용이 되어 승천하는 건 아무래도 다음으로 미루어야겠다. 이무기의 말에 영감이 얼른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를 잡아먹지 못하게 되었다는 말이다. 이무기는 못내 아쉬운 듯 입을 짭짭거렸어요. 정말입니까 아이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영감이 연방 감사의 인사를 하자 이무기가 아쉬운 눈빛으로 다시 말했습니다. 참으로 아깝다. 너를 잡아먹으려고 단단히 벼르고 있었는데 너의 착한 부인 때문에 아쉽게도 그만 너를 놓치고 말았구나. 네? 제 아내가 무슨 잘못이라도 저질렀습니까? 영감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묻자 이무기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런 바보 같은 녀석 내 부인처럼 어진 사람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겠느냐 영감은 이무기가 하는 말을 도저히 알아들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무기가 다시 말을 이었어요. 내가 조금 전에 보니 내 부인이 못된 내놈 대신 마을 사람들에게 여러가지 착한 일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잡아먹지 못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 너는 착한 부인 때문에 목숨을 건진 줄이나 알아라. 말을 마친 이무기는 여전히 아쉬운 듯 고개를 몇 번 흔들더니 스레르 강물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영감은 이무기가 사라지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래 내가 그동안 너무 재물만 밝히며 살았어. 영감은 비로소 자기의 지난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특히 아기를 낳고 미역국은 커녕 밥도 못 먹을 정도로 가난하게 사는 이웃 안악을 도와주지 않은 것이 몹시 마음에 걸렸어요. 또한 영감은 이무기가 한 마리 떠올라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내가 어떻게 이웃 사람들을 도와주었지. 광 열쇠는 늘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럼 내가 한양으로 떠난 뒤 내가 모르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영감은 배바닥에 앉은 채 이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얼른 집으로 돌아가 보자. 영감은 기절한 사공을 깨워 나루터로 되돌아갔어요. 나루터에 내린 영감은 걸음을 재촉하여 집으로 향했습니다. 영감은 밤이 되어서야 마을에 닿았어요. 영감은 단숨에 자기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기 집에서는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 잔치를 하고 있었어요. 아, 아내가 나 몰래 이런 좋은 일을 하고 있었구나. 영감은 그제야 자기가 목숨을 구하게 된 이유를 뚜렷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감이 집으로 들어서자 흥겹던 분위기가 금세 물을 끼얹은 듯 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놀라 꿀먹은 벙어리처럼 멍하니 서 있었어요. 아내도 겁에 질려 영감의 얼굴만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영감이 갑자기 아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부인 고맙소. 정말 고맙소. 영감은 그렇게 말하며 아내에게 절까지 했습니다. 영감의 난데없는 행동에 마을 사람들도 놀랐어요. 아니 이게 무슨 짓입니까. 아내는 얼른 남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부인 나는 한강에서 죽을 뻔했는데 당신 덕분에 이렇게 살아 돌아왔소. 영감은 자기가 한강에서 이무기를 만나 고생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제야 아내는 비로소 남편이 왜 자기에게 절을 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그 이야기를 듣고 모두들 고개를 끄덕이며 신기해했어요. 이윽고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앞으로는 어려운 이웃을 돕고 착한 일도 많이 해요. 물론이요 오늘부터는 광열쇠를 아예 당신이 가지고 있도록 하시오. 그리고 당신 마음대로 살림을 꾸리고 어려운 이웃도 가족처럼 돌보며 따뜻하게 한번 살아봅시다. 연간 부부는 손을 맞잡은 채 그윽한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부부의 눈에는 어느새 뜨거운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순간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마을 사람들이 모두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쳐 주었답니다. 정서방과 박판선혜 옛날 옛날 깊은 산속에 정서방 부부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어렵게 화전을 일구어 부지런히 농사를 지었어요. 옥수수, 감자, 조를 심어서 양식을 하고 콩이며 밭을 심어서는 장에 내다 팔아 호미도 사고 낫도 사고 무명을 끊어다 옷도 지어 입었습니다. 가을거지도 다 끝나고 겨울 문턱에 들어서서 날씨가 제법 쌀쌀한 어느 날 이었어요. 정서방은 거둬들인 곡식을 팔러 장으로 갔습니다. 더 춥기 전에 무명을 끊어다가 옷을 지어야 했거든요. 꼭두새벽 일어나 서둘러 장으로 갔습니다. 장이 서는 음례를 다녀오려면 왕복 육십리는 걸어야 하니까요. 정서방은 점심때가 돼서야 겨우 장에서는 읍내에 도착했습니다. 장 바닥에서 국밥 한 그릇을 뚝딱 먹어 치우고는 가져간 곡식을 팔아 무명 두피를 샀습니다. 해지기 전에는 들어가야 할 텐데. 정서방은 서둘러 장터를 떠났어요. 한 고개 넘고 두 고개를 넘어 막 세 고개째 들어서는데 글쎄 산 어귀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겁니다. 무슨 일인가 하고 얼른 가보니 집이 몽땅 타서 잿더미만 남은 거예요. 그냥 집으로 오려는데 잿더미 뒤에서 웬 아낙네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가보니 한 아낙네가 벌거벗은 채 어린 아이를 안고 구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어쩌다 이런 변을 당하셨소 하고 물어보니까 그제야 아낙네는 불이 나서 아이 아버지와 여섯 살 난 작은 아들이 다 죽었어요 하는 겁니다. 아낙네는 여덟 살 난 아들을 안고 오돌오돌 떨며 흐느껴 울었습니다. 정서방이 보니 너무나 딱했어요. 그래서 정서방은 장에서 사온 무명 두피를 아낙네에게 내주었습니다. 장에 갔던 사람이 다 저녁에야 털레털레 빈손으로 들어오니까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무명을 사러 간다더니 어찌 된 것이냐. 정서방은 집에 오다가 만난 일을 모두 이야기했어요. 그 말을 듣고 있던 어머니는 그래 그 아이와 어미는 어디로 간다더냐. 갈 곳이 없으면 우리 집으로 데려오지 그랬어. 정서방 부부가 부랴부랴 다시 그 자리에 가보니 아낙네와 아이는 이미 어디론가 가버리고 없었습니다. 10년이 흘렀을까요? 아무튼 세월이 빠르게도 흘러간 후였습니다. 어느 날 정서방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보통 사흘 안에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이 집은 너무 가난해서 어머니를 묻을 땅이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박 가장자리에 토롱을 해놓았지요. 토롱은 흙을 대강파고 임시로 묻어두는 것을 말합니다. 그날 저녁 정서방 아내가 저녁을 짓고 있는데 앞마당으로 웬스님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먼 길을 왔는지 아니면 며칠을 굶었는지 마당으로 들어서더니 그냥 픽 쓰러졌습니다. 정서방 부부는 너무 놀라 스님을 너버다가 따뜻한 아랫목에 눕혔어요. 그러고는 극진히 잘 돌봐드렸지요. 며칠 후에 스님은 기운을 차리고 떠날 채비를 냈습니다. 스님은 텃밭에 해놓은 토롱을 보고 보아하니 상제신가본데 장래진 일당은 구했소 하고 묻는 겁니다. 땅을 구하다니요. 남의 땅 빌려 사는 처지에 그게 그리 쉬운가요? 그러면 내가 한자리 택해줄 테니 나하고 같이 갑시다. 그러면서 차줍살 한 말로 밥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차줍살 한 말을 해서는 새님을 따라 나섰어요. 새님은 뒤에서 날 따라올 때 절대로 강산을 이곳저곳 둘러보지 마시오. 그리고 꼭 내가 발을 딛는 곳만 따라 딛으시오. 그러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하며 앞서 갔습니다. 정서방은 시키는 대로 했지요. 스님을 따라 아침 일찍 집을 나서 부지런히 스님 발자국을 따라 걸었습니다. 등에는 차조밥을 지고서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만큼 왔을까요? 새님이 멈춰서기에 보니 남의 집 뒷밭이었습니다. 밭 앞에는 새로 지은 큰 기와집이 날아갈 듯 서 있고 누가 봐도 남의 땅이었지요. 여기가 좋소. 무조건 여기다 장례를 지루시오. 정서방은 가진 것도 별로 없는데 남의 집 뒷밭에 장례를 치루라니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못 지냅니다. 정 싫으면 할 수 없지. 하지만 나중에 생각이 바뀌면 서울에 사는 박암옥의 반서한테 가서 말해보시오. 하며 훌쩍 뒤돌아서 가버리는 겁니다. 정서방이 쫓아갔지만 금방 온데간데 없었어요. 혼자 남은 정서방은 거기가 어딘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물어 집으로 돌아왔지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곳은 서울에서 가까운 어느 시골 이었습니다. 갈 때는 한나절 걸렸는데 돌아올 때는 몇 날 며칠이 걸렸어요. 오는 동안 갈대 싸가지고 간 자조밥을 조금씩 먹으면서 배 골지 않고 집에까지 무사히 올 수 있었습니다. 정서방이 집으로 돌아오자 기다리고 있던 아내가 반갑게 맞았어요. 그래 어머니 모실 산소는 구했어요? 말도 말아요 그 허무맹랑한 스님 때문에 죽을 고생만 했소. 하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지요. 그러면 서울에 산다는 박 암흑의 판서한테 물어보지 그랬어요. 여보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암흑의 판서를 찾아간단 말이오? 모르는 일이지요. 일이 생각보다 쉽게 풀릴 수도 있잖아요. 아내 아내는 다시 한마르치 차조밥과 노자를 주며 가보라고 했습니다. 정서방은 할 수 없이 서울에 산다는 박 암흑의 판서를 찾아갔어요. 정서방은 어렵게 암흑의 판서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왜 왔는지 이야기를 했지요. 어느 스님이 어머니 맷자리를 찾아준다기에 따라갔더니 남의 집 뒷밭에다 모시라고 하질 않겠어요? 그래서 못한다고 했더니 박 암흑의 판서대계 가서 의논을 해보라고 해서 왔습니다. 가만히 듣고 있던 판서는 그 집과 밭은 죽을 사람을 살려낸 사람에게 주려고 마련한 것이오. 그런 일이 있다면 거기다가 어머니 산소를 쓸 수 있지요. 하는 겁니다. 정서방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강원도 산골에서 땅을 파서 겨우 먹고 사는 사람이 죽을 사람을 살린 일이 있겠습니까? 굳이 찾는다면 젊었을 때 장에 갔다 오다가 집에 불이나 울고 있는 안악에게 무명 두피를 준 일은 있지요. 박 판서는 정서방의 이야기를 듣더니 벌떡 일어나 안체로 들어갔습니다. 박판서가 그 어머니를 모시고 들어오기에 보니 어디서 본 듯한 사람이었어요. 판서의 어머니가 정서방을 가만히 보더니 그때 우리 모자에게 무명 두피를 주신 분이 틀림없군요. 하는 겁니다. 둘이나 남편과 작은 아이를 잃고 울고 있던 이가 바로 접니다. 내가 안고 있던 아이가 바로 박판서고요. 그때 준 무명 두피를 가지고 서울에 올라와 아들 공부시키며 어찌어찌 살다 보니 아들이 판서까지 되었지요. 그때 무명 두피리 아니었으면 우리 모자는 죽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시골의 그 집과 땅은 은인을 위해서 마련한 것이니 아무 걱정 말고 어머니를 그곳에다 모시라는 겁니다. 박판서 어머니는 그동안 자기를 살려준 은인을 찾으려고 지극 정성으로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산신령이 스님이 되어 도와준 걸까요? 아무튼 그 후 정서방래와 박판선혜는 한 집안처럼 지내면서 오래오래 잘 살았다고 합니다. 개가 찾은 무덤 자리 옛날 경상도 예천 땅에 개를 사랑하는 선비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선비는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가난했지만 개를 끔찍이 위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굶을 망정 개를 굶긴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이런 선비를 보고 손가락질 했습니다. 개가 조상이라도 되나? 상점 모시듯 하다니 말이야. 마을 사람들은 어슬렁거리는 선비의 개를 본 날이면 더욱더 열을 내어 선비를 비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선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선비의 아들이 상주가 되었지요. 상주는 아버지 장례를 어떻게 치러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가장 급한 것은 아버지 무덤 자리를 잡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가난한 살림에 직원을 데려올 형편도 못되었고 무덤 자리로 정해놓은 땅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데나 아버지를 못 둘 수는 없었지요. 무덤을 잘못 쓰면 두고두고 불행을 겪는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엎친 듯 엎친 격으로 그날 밤 갑자기 눈이 많이 내렸어요. 이제는 무덤 자리를 잡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넘긴 상주는 개가 곁에 오는 것도 모르고 시름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개는 벼랑간 상주의 상복 자닥을 물고 잡아당겼어요. 상주는 깜짝 놀라 뿌리쳤습니다. 상주한테 이게 무슨 짓이니? 그러나 개는 포기하지 않고 상복 자락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상주는 개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무슨 까닭글로 저러는 걸까? 개를 따라가 볼까? 상주는 개를 앞세우고 집을 나섰습니다. 개는 상주를 데리고 들판을 지나 산으로 올라갔어요. 틀과 산은 온통 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개는 평평한 곳에 다다르자 땅의 주둥이를 박고 킁킁거렸습니다. 상주가 살펴보니 그곳만은 눈이 녹아 맨땅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다른 곳은 눈이 많이 와서 쌓여있는데 말입니다. 상주는 개가 잡아준 자리에 아버지를 묻었습니다. 장례를 마친 날 저녁 갑자기 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상주는 개를 찾아 온 마을을 헤매다가 아버지 무덤에 가보았습니다. 개는 그 무덤 앞에 죽어있었어요. 상주는 아버지 무덤 옆에 작은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그 후 선비의 집안은 크게 일어섰는데 개가 좋은 무덤자리를 잡아주었기 때문이라고 전해진답니다. 마을을 지킨 새댁 옛날 어떤 마을에 새몰이 다 되도록 장가를 남가 부모 속을 썩이는 총각이 있었습니다. 자기 색시는 자기가 고를 거라며 고집을 부렸대요. 그러다가 이웃 마을 처녀에게 장가를 들어 색시를 데려왔는데 보니까 키는 장대 같고 어깨는 떡 벌어져서 씨름 선수 같고 얼굴은 네모 지고 눈썹은 숫검댕이로 그린 듯 굵직하고 눈꼬리는 위로 길게 찢어져서 보기에도 사납고 입술은 두툼하고 커서 마치 남자 같았습니다. 옛날에는 자그마한 키에 얼굴은 둥글 납작하고 눈썹은 초승달처럼 가늘고 입술은 냉둣처럼 조그맣고 도톰해야 미인이었대요. 부모는 물론 마을 사람들까지도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색시가 우물가에 가면 아낙네들이 수근수근 흉을 보았지요. 집신도 제짝이 있다지만 어디서 저리 못생긴 색시를 데려왔을까 덩치는 어쩌면 저리도 큰지 원 황소도 거뜬히 때려잡겠는걸 저 발 좀 보라고 우리보다 배는 더 크겠어 완전히 황소발이야 그래서 그래서 사람들은 이 새댁을 황발 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아직 아이는 안 낳았지만 마치 아이를 선헛은 낳은 부인처럼 보였거든요. 우물가나 빨래터에 나가면 아낙네들이 대놓고 황발 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물동이를 이고 지나갈 때면 남자들까지 황발 부인이라고 수근수근 놀렸어요. 그러나 황발 부인은 아무리 놀리고 수근거려도 마음에 흐트러짐이 없이 품위를 잃지 않고 당당하게 다녔습니다. 게다가 이 새댁은 예의 바르고 부지런하기가 마을에서 어느 누구도 당할 사람이 없었어요. 새벽에 일어나면 먼저 대문을 열어 맑은 기운을 집안에 들여놓고 쇠죽을 쏘어 소먹이고 쌀을 씻어 안치고는 마당을 쓸고 돼지와 닭을 거두면서 하루일을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만나면 하루에 열 번이라도 꼭 인사를 하고 누구네 집에 큰일이 나면 앞치마를 두르고 가장 먼저 달려갔어요. 이런 황발부인의 행실은 소문이 나서 흉보고 놀리는 사람보다는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지혜로운 황발부인의 남편은 일찍부터 황발부인의 이런 인간뎀대미를 알았던 거지요. 밤에는 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고 이웃집에 갔다 오다 한밤중에 이 집 앞을 지날라 치면 낮게 황발부인의 그릭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황발부인은 가끔씩 첫 새벽에 뒷동산에 올라가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있다가 내려오기도 하고 집안에 걱정거리가 있는 것도 아닌데 해가 떠오를 먼 하늘을 보면서 깊은 한숨을 쉬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황발부인은 그동안 모아놓은 삼십냥을 남편에게 주고 장에 가서 말을 한필 사오라는 겁니다. 아니 엽전 삼십냥으로 무슨 말을 사오라는 거요? 말라 비틀어지고 병든 말이라도 괜찮으니 키가 헌치란 말만 사오세요. 말라 비틀어지고 병든 말을 어디다 쓰려는지 원 남편은 부인 말대로 장에 가서 정말 쓰러질 듯한 말을 삼십냥에 사가지고 왔습니다. 황발부인은 황발부인은 말의 입안과 눈을 살펴보더니 좋은 말을 사오셨네요. 애쓰셨어요. 하고는 그날부터 말일 정성껏 보살폈습니다. 손수 말에게 침을 놓고 뜸을 뜨고 산에 가서 약초를 뜯어다 달여 먹이고 하니 한 달 만에 아주 몰라보게 달라졌어요. 눈은 용맹스럽게 빛나고 다리에는 힘이 올라 천리고 말리고 달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황발부인은 남편에게 말을 넘겨주었어요. 이제 말을 타고 다니시며 잘 길들이세요. 그리고 책만 보시지 말고 틈틈이 무술도 닦아 두세요. 남편은 아내에게 깊은 뜻이 있으려니 싶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하루는 황발부인이 떡도 하고 술도 빚고 정성껏 음식을 장만해서 마을 사람들을 대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접은 잘 받으면서도 무슨 일인가 궁금했지요. 무슨 일인데 이리 공짜 술을 먹이는지 얼른 말해보시오. 우리가 소매 걷어붙이고 도와줄 테니까. 마을 사람들은 황발부인이 병들어 말라 비틀어진 말을 훌륭한 말로 살려놓은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황발부인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지요. 개울가에 빈당이 있더군요. 땅이라고 할 것도 없지요. 거기는 비만 오면 다 휩쓸려서 아무것도 심어 먹을 수가 없어요. 네 그렇지요. 하지만 개울 쪽으로 둑을 쌓고 흙을 퍼다 땅을 도둔 다음 도랑을 파서 물기를 만들어 놓으면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겁니다. 한두 사람 힘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 모두 힘을 합치면 분명히 해낼 수 있을 겁니다. 그 일을 부탁하려고요. 사람들은 황발부인의 지혜가 참으로 놀라웠어요. 그 빈 땅을 그렇게 다 일구어 가지면 참말로 부자가 되겠네요. 아닙니다. 그 땅을 저희가 가지려는 게 아닙니다. 마을 공동의 땅으로 만들려고 하니 모두 한마음으로 일을 했으면 해요. 이렇게 해서 이제까지 쓸모없이 버려졌던 땅에 농사를 짓게 되었어요. 황발부인은 농사일도 잘 알았답니다. 처음 일군 땅에 무엇을 심어야 하는지 또 무슨 걸음을 어떻게 줘야 하는지를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면 모두 열심히 했습니다. 콩을 심으라면 콩을 심고 보리를 심으라면 보리를 심었지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황발부인이 심으라는 것만 심으면 무엇이든지 다 잘 되었습니다. 가을에 곡식을 거두면 마을 사람들이 공평하게 나누어서 집집마다 살림도 조금씩 늘었습니다. 그런데 한 해는 그 넓은 밭에 조롱박을 전부 심자고 하는 겁니다. 마을 사람들은 조롱박을 어디다 쓰려나 싶었지만 황발부인이 하자는 대로 해서 손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따르기로 했습니다. 조롱박도 역시 잘 되어 넝쿨마다 주렁주렁 열린 것이 야무지게 여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조롱박을 거두어서 뒤용박을 만들었어요. 뒤용박은 쪼개지 않고 한쪽만 구멍을 뚫어서 속을 파낸 것인데 주로 곡식을 담아서 들고 다니거나 매달아 보관을 하는 겁니다. 황발부인은 이번에는 마을 사람들에게 산에서 나무를 베어오라고 했어요. 몽둥이를 만들려고 말입니다. 큰 나무는 홍두깨만한 몽둥이를 만들고 작은 나무는 작은 몽둥이를 만들었지요. 그 다음에는 뒤용박과 나무 몽둥이에 먹모를 입히고 송진으로 덫이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놓으니 마치 쇠로 만든 것처럼 보였어요. 다음에는 대장간에 부탁해서 무쇠로 뒤용박과 쇠몽둥이를 여러 벌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다 만든 것을 함께 쌓아놓으니 자세히 보지 않으면 어떤 것이 쇠로 만든 것인지 구분할 수가 없었지요. 이것들을 모두 창고에 잘 보관해두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황발부인의 속내를 마을 사람들은 짐작조차 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러다가 몇 년 뒤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어요. 외놈들은 옛날부터 기회만 있으면 호시탐탐 우리나라를 넘보더니 결국 우리나라에 쳐들어온 것입니다. 외놈들은 쳐들어오려고 오래전부터 준비를 많이 했어요. 군인들을 모아서 훈련을 시키고 무기도 새로 만들어서 모아두었지요. 외놈들이 쳐들어오자 아무 준비를 안했던 우리나라는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외놈들은 마을마다 불을 지르고 사람을 잡아가고 했어요. 외놈이 지나간 마을에는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주 깊은 산속으로 비난을 가야 했어요. 황발부인이 사는 마을에도 곧 외놈들이 들이닥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물론 이 마을 사람들도 집집마다 피난을 가려고 짐을 싸고 있었지요. 외놈들이 마을에 쳐들어오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거든요. 그때 황발부인이 마을 사람들을 모두 타장마당에 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마을을 지킵시다. 한 사람도 마을을 떠나지 말고 외놈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무서웠어요. 남자들이야 싸운다지만 아녀자와 아이까지 죽이고 잡아간다는데 어떻게 피난을 난갑니까? 여자들과 아이들은 산속으로 피난을 시킵시다. 그러나 황발부인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아이와 여자들도 우리 마을을 지키는데 큰 몫을 할 겁니다. 마을에서 한 발도 나가지 말고 제 뜻을 따라주세요. 우리가 마을을 지키면 외놈들이 다음 마을도 쉽게 쳐들어가지 못할 겁니다. 외놈들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짓밟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마을 사람들은 용기가 생겼어요. 모두 피난 보따리를 풀고 마을을 한 발도 떠나지 않기로 했지요. 대신 죽을 힘을 다해 싸우자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황발부인이 시키는 대로 몇 년 전에 마을 광에 쌓아둔 뒤용밭과 크고 작은 몽둥이를 다 꺼내왔습니다. 나무로 만든 것과 새로 만든 것을 모두 말입니다. 황발부인은 외놈들이 이 마을에 밀어닥치기 며칠 전에 마을 장정에게 새로 만든 뒤용밭과 몽둥이를 마을 어귀에 흩어놓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조롱박으로 만든 뒤용밥을 허리에 차고 나무로 만든 몽둥이를 들고 마을 어귀에서 가장 잘 보이는 타장 마당에 모여서 마을을 지켰습니다. 마을 사람 몇 명은 앞산에 올라가서 외놈들이 언제 쳐들어오는지 밤이고 낮이고 망을 보았어요. 드디어 외놈들이 이 마을까지 쳐들어왔습니다. 수천 명이 소리를 지르며 구름대처럼 몰려왔어요. 앞산에서 망을 보던 사람들이 깃발을 들어 올리자 마을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나와서 뒤용밭을 차고 몽둥이를 흔들어댔습니다. 뽀얀 먼지를 일으키며 마을로 몰려오던 외놈들은 마을 어귀에서 갑자기 멈추었어요. 여기저기 뒤용밭과 몽둥이가 흩어져 있어서 말입니다. 외놈들은 무엇인가 궁금해서 뒤용밭을 들어보려다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무거운지 한 사람이 겨우 들어 올렸거든요. 또 새 뭉둥이는 몇 사람이 들어야 할 정도로 무거웠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이런 뒤용밭을 차고 이런 새 뭉둥이를 들고 다닌단 말인가 외놈들이 언덕에 올라서서 마을을 내려다보니 참으로 엄청났습니다. 저 멀리서 어른아이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모두 그 무거운 뒤용밭을 허리에 차고 시커먼 새 뭉둥이를 들고 있었어요. 그러고는 다가오면 박살내겠다는 듯 몽둥이를 흔들고 있는 겁니다. 외놈들은 겁이 덜컥 났어요. 어린아이까지 새 뭉둥이를 흔들고 있는 걸 보면 한 사람이 백 사람도 더 해낼 것 같았거든요. 도망가자 저 마을에 들어갔다가는 살아날 사람이 아무도 없겠어. 외놈들은 지레 겁을 먹고 모두 고개를 넘어 달아났습니다. 외놈들이 도망간다. 우리가 이겼어. 마을 사람들은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싸움 한 번 하지 않고 다친 사람 하나 없이 외놈을 물리쳤으니 왜 안 그렇 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뒤용 밭과 몽둥이를 흔들며 소리쳤어요. 이때 황발부인의 남편은 이 마을 사람들뿐 아니라 이웃마을 사람들까지 모아 의병을 일으켜 용감하게 외놈을 물리쳤습니다. 그동안 말을 타고 부지런히 무술을 닦았고 장성들에게 무술을 가르치며 훈련을 시켰거든요. 물론 황발부인이 지혜를 보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마을 사람들과 주변 마을 사람들까지 모두가 안전할 수 있었답니다. 세기로운 이율곡 이율곡은 대학자이자 정치가로 명성이 높았습니다. 당시의 왕이었던 선조임금도 이율곡을 매우 신임하여 높은 벼슬을 내리고 함께 나라를 이끌어 가도록 했습니다. 이율곡이 군대를 총괄하는 병조판서가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하루는 이율곡이 조정해 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몇 년 뒤 우리 조선에 큰 전쟁이 날 것입니다. 그러니 십만 명의 군대를 양성하여 국방을 튼튼히 해야 합니다. 그러자 다른 대신들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허튼 소립니다. 감히 어느 나라가 우리 조선을 저들어오겠습니까? 당시에 대신들은 서로 편을 갈라 싸우내라고 국방문제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번만은 병조판서의 말이 들린 것 같소. 그러니 십만 명의 군사를 양성하자는 이야기는 없던 걸로 합시다. 이율곡의 말이라면 거의 다 들어주던 선조임금도 이 의견에는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큰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조짐이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율곡은 머지않아 전쟁이 날 것을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만의 군대를 키우자고 조장한 것인데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자 몹시 실망했습니다. 남을 모함하게 좋아하는 대신들은 이율곡을 계속 헐뜯었습니다. 이에 환멸을 느낀 이율곡은 선조임금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벼슬자리를 내놓고 고향으로 가 젊은이들이나 가르치며 쉬고 싶습니다. 아니 대요 그대처럼 훌륭한 사람이 내 곁에 있어야지 가긴 어디로 간단 말이오. 선조임금이 계속 만류했지만 이율곡은 결국 병조판서 자리를 내놓고 임진강 나루 근처에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고향에서 젊은 선비들을 가르치며 지내던 이율곡은 어느 날 임진강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올랐습니다. 여기서는 임진강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구나. 잠시 생각에 잠겨있던 이율곡은 집으로 돌아와 하인을 불렀습니다. 저 언덕 위에다 정자를 하나 지어야겠다. 그러니 목수와 인부들을 몇 사람 데려오도록 해라. 이율곡의 명예 따라 다음 날부터 정자를 짓는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목수들과 인부들이 정자를 지을 나무를 옮겨놓고 땅을 다지기 시작했어요. 이율곡은 직접 현장에 나와 모든 공사를 지휘했습니다. 이율곡은 도편수를 불러 물었습니다. 내 말대로 관소리 많은 소나무를 구했느냐. 예, 되도록 그런 소나무만 골랐습니다요. 그런데 저 석가래는 관소리 별로 없지 않느냐. 고된 소나무가 하나 모자라 다른 것으로 채운 것입니다. 이에 이율곡은 고개를 가로자우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곤란하다. 당장 관솔만은 소나무로 바꾸도록 하라. 그 석가래는 즉시 관솔이 많은 다른 나무로 교체되었습니다. 얼마 후 정자에 기둥이 서고 지붕을 올릴 때가 되자 이율곡이 다시 현장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도편수를 불러 말했습니다. 지붕을 올릴 때는 되도록 흙을 많이 쓰지 않도록 해라. 흙을 적당히 올리지 않으면 지붕이 가벼워 오래 가지 못 하옵니다. 아무리 오래 못 간다 해도 수십년 정도는 버틸 것 아니냐. 그렇습니다만 기왕에 짓는 정자이니 조금이라도 더 튼튼히 짓는 것이 좋지 않사옵니까? 이율곡은 임진강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거라. 잘 알겠습니다. 이율곡이 집으로 돌아가자 도편수는 알 수 없다는 듯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모를 일이군. 잘 지우면 천년이 지나도 끄떡 없을 텐데 왜 고작 수십년밖에 가지 않을 부실한 정자를 지으라고 하시는 걸까?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군. 며칠이 지나자 마침내 정자가 완성되었습니다. 임진강 나루터 한쪽에 세워진 정자는 그야말로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이율곡은 정자의 이름을 화석정이라 정하고 현판을 써 걸었습니다. 현판까지 걸리자 이율곡은 그윽한 눈빛으로 화석정을 바라보았어요. 그러더니 도편수와 인부들을 불러 또 이상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다들 정자를 짓느라고 수고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할 일이 남아있다. 그게 무엇입니까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집에 피마자 기름을 잔뜩 준비해놓았으니 모두 가져다가 화석정 곳곳에 바르도록 하라. 아니 왜 하필이면 피마자 기름을 잔뜩 바르라고 하십니까요? 다 이유가 있어서 시키는 일이니 어서 시키는 대로만 해라. 도편수와 인부들은 저마다 수근거렸습니다. 피마자 기름을 왜 바르라는 거지? 그러게 말이야 살다 보니 별일을 다 보겠군. 인부들은 툴툴거리면서도 시키는 대로 피마자 기름을 가져다 열심히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정자의 나무들은 이내의 기름을 빨아들여 번들번들 빛났어요. 그로부터 얼마 후 이율곡은 다시 선조임금의 부름을 받아 한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고향을 떠나게 되자 이율곡은 가족들과 하인들을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어김없이 시행토록하라. 예 분부만 하십시오. 이율곡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이윽고 입을 열었습니다. 멀지 않은 장래에 큰 전쟁이 터져 상간마마께서 이곳을 지나가시게 될 것이다. 만일에 그 시각이 밤이거든 저 언덕 위에 있는 화석정에 불을 놓아 상감께서 가시는 길을 밝혀드리도록 하여라. 이에 명심해서 거행하겠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화석정을 지을 때 품었던 여러가지 의문을 풀 수 있었습니다. 관솔이 많은 나무들로 정자를 지은 까닭 지붕에 흙을 많이 올리지 말라고 한 까닭 또 정자 곳곳에 기름을 바르라고 한 까닭을 모두 알 수 있었지요. 다시 한양으로 올라간 이율곡은 이조판서가 되어 산조임금 곁에서 나란히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율곡은 이조판서가 된 지 두 달이 못 되어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갑자기 병이 들어 도저히 일을 도저히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율곡의 병은 급히 악화되어 어떻게 손을 써볼 틈도 없었습니다. 결국 이율곡은 며칠 동안 심하게 앓다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는 겨우 마흔아홉 세였습니다. 이율곡이 죽은 후 어느덧 8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해 봄 느닷없이 바다 건너에서 외적들이 물밀듯이 우리나라로 쳐들어왔습니다. 바로 임진왜란이었어요. 외적들은 순식간에 한양까지 밀고 올라왔습니다. 이에 다급해진 선조임금은 급히 한양을 떠나 북쪽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허겁지거 피난하던 선조일행은 깜깜한 밤이 되어서야 임진강 앞에 당도했습니다. 어서 배를 찾아보아라. 임금이 명령하자 신하들은 정신없이 오가며 배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깜깜한 밤인데다 달마저 구름에 가려 바로 앞도 분간하기가 어려웠어요. 전하 너무 어두워 배를 찾기가 어렵사옵니다. 그럼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오늘 밤엔 그냥 민가에서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배를 마련하여 건너가는 것이 좋을 듯 하옵니다. 그러자 다른 신하가 말도 안 된다는 듯 얼른 외쳤습니다. 외적이 바로 고압까지 와있소. 오늘 밤 안으로 반드시 강을 건너야 하오. 맞습니다. 오늘 밤 안으로 강을 건너지 못하면 큰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강변의 높은 언덕에서 환한 불빛이 치솟았어요. 가만 보니 그것은 정자가 타오르며 내는 불빛이었습니다. 그 정자는 다름아닌 화석정이었습니다. 이율곡의 하인들은 소년 전 이율곡이 미리 예견하고 일러준 말을 아직까지 잘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상감일행이 깜깜한 임진강 나루에서 강을 건너지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재빨리 달려나와 화석정에 불을 놓은 것이었습니다. 화석정은 불이 붙자마자 맹렬하게 타올랐습니다. 그동안 기름을 발라놓아 불은 쉽게 꺼지지도 않았지요. 지붕에 흙을 많이 얹지 않은 까닭에 불타면서도 무너지지 않아 불빛이 더욱 환했습니다. 하인들은 언덕에서 임진강 나루를 바라보았어요. 저기를 보게 상간마마 일행이 똑똑히 보이는군. 저 강 건너까지 대낮처럼 밝으니 이제 건너가실 수 있겠군 그래. 하인들은 자기들이 한 일이 자랑스러워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한편 선조 일행은 느닷없이 주변이 환해지자 기뻐 소리쳤어요. 하늘의 도우심입니다 전하. 이럴 때 마침 불이 나서 앞길을 밝혀주다니 정말 놀랍도다. 전하 저 앞에 배가 있사옵니다. 이윽거 선조 일행은 배에 올라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선조 임금은 배가 나아가는 동안 계속 언덕위를 바라보았습니다. 웬 정자가 저리 오래 타며 불빛도 저리 밝으냐 참으로 신기하구나. 정자는 선조 일행이 강을 다 건널 때까지 계속 타고 있었습니다. 그 후 전쟁이 끝나 선조 임금은 다시 한양으로 돌아왔어요. 선조 임금은 임진강에서 일어났던 일을 매우 궁금하게 여겨 곧 그 까닭을 알아보게 했습니다. 그러자 그러자 이율곡의 예견에 따라 정자가 세워졌고 그 하인들이 이율곡의 지시에 따라 불을 놓아 임금 일행의 피난길을 밝혀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조는 깜짝 놀라 외쳤어요. 역시 이율곡은 망고의 중신이로다. 또한 앞날을 내다보는 능력도 대단했구나. 일찍이 그가 적들의 침입을 예견하여 십만의 군사를 양성하자고 주장했는데 내가 그 말을 듣지 않았으니 참으로 통탄할 일이로다. 그런데도 내 비난길을 밝혀주기 위해 그러한 정자까지 지어두었다니. 선조임금은 이내 신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듣거라 불타 없어진 화석정을 옛 모습대로 다시 세우도록 하라. 그렇게 하여 불타 없어진 그 자리에 화석정이 다시 세워지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임진강변에는 아름다운 화석정이 한 폭의 그림처럼 남아있는 것이랍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이 세상에서 진정한 부자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재물이 많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친구가 많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지식이 많은 사람일까요? 부자라는 것은 어떠한 것이든 넘치게 많이 갖고 있어야 부자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므로 진정한 부자는 그 넘치는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어 쓸 줄 아는 사람일 것입니다. 나누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도 여전히 부족하다는 뜻일 테니까 부자가 아닌 것이고요. 어찌 생각해보면 부자여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도 재미와 감동을 주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